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자 언론들이 일제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쟁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언론들이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 중에 잘했던 부분을 전혀 언급 없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특히 5.18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면서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떠났다. 사과마저도 사치였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을 전두환 씨 사망 이렇게 했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 그러니까 수차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직함을 꼭 붙이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직함을 붙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전두환 씨하고 전두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백락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말을 아껴야 된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그 말의 뜻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로 들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이 장악되어 있고 자파의 사상들이 마치 주술처럼 통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뭔가 하나 유행이 나오면 그게 쫙 흘러가서 마치 그게 전부 다 쓰나미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죠.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프레임. 지나고 보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뇌물 혐의로 그것도 묵시적인 정탑과 경제공동체라는 뇌물 혐의가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공격했던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그건 처벌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언론이 얼마나 선전선동을 잘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게 너무나 익숙하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사도 오늘 쏘라낸 거 보면 많은 부정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떠난 날 광주의 무지개가 떴다. 목격담 속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떠난 날 광주의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 제목이 되는지 기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이 않고 아주 감성적으로 그냥 좋다 하면 전부 다 좋아야 되고 나쁘다 하면 전부 다 나빠야 되는. 그래서 그게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이게 제목을 보십시오. 전두환 떠난 날 광주의 무지개가 떴다. 목격담 속출. 설령 무지개가 떴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연현상인데 그걸 마치 날씨마저도 광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가 아주 광주 사람들에게는 한이 풀렸고 잘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언론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면 전두환 떠나자 광주에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 클량이 올라와 있다고 이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쪽에 무지개가 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 전두환이 떠나자 광주에가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무지개 봤다. 진짜 타이밍 적절하다. 무지개가 선명하니 아주 예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작곡가 김형석도 광주에 촬영된 무지개 사진을 공유하면서 오늘 광주에 무지개가 떴다고 한다.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분들을 애도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외에 기사도 보면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유적들, 전두환 추징금 956원 안 내고 유죄 판결 안 받고 사망.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 안 받고 사망. 광주는 폭동, 전재산 29만 원, 공분산 은행.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아주 부정적인 내용만 골라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재자에게 반성은 사치였다. 전두환 끝내 사죄 없이 떠나다. 독재자에게 반성은 사치였다. 죽어서도 유죄. 전두환 고향 합천도 냉랭 추모 분위기 없어. 죽어서도 유죄. 전두환 고향 합천도 냉랭 추모 행사 없어. 5.18 조사위 진상규명 조사 차질 우려. 이런 기사들 보면 전부 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숫자 말씀드리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화가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그것도 김대중 사망. 김대중 씨 이렇게 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했을 때도 사망. 노무현 씨. 노무현은 어쨌든 수사를 받다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도 그 아들들이 3명 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돈을 갖다 줬다고 해서 그 돈이 미사일과 핵으로 만들어져서 남한을 겨냥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시세증환에 부정한 걸 골라가지고, 부정적인 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마구 공격했나.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보수 정권이라면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이 정도로 심할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전두환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보수를 공격하는 거고 전두환을 공격하는 것은 우파를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공격하면 할수록 지금 좌파 진영 쪽의 정권은 선명해 보이고 그쪽 진영은 아주 도덕적으로 우울해 보이고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걸 이미지를 타파해야 되는데 이걸 타파할 사람이 타파해야 될 쪽이 바로 국민의힘 쪽인데 국민의힘은 당대표부터 난 안 간다. 난 안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도 아침에 본인 생각에는 간다 했다가 오해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걸 보고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지금 비싸보면 좌파 매체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겁이 났나? 이런 식입니다. 유일하게 혼자 될까 봐 쫄았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 지키고 누군가가 이분이 전지 대통령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대사를 지켰던 사람이고 그 공간에 만약에 역사는 과정이 없겠지만 그러나 198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돌연 서거 이후에 권력 공백기고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광주에서 지금 무장한 시민들이 장갑차를 탈취하고 무기를 탈취했다. 누가 진압을 하지 않을까? 민간인이 시선된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무장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진압을 해야 된다.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구태타 학살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전두환 전생애를 포장을 해버렸다. 이런 역사의 일방통행, 역사의 매도가 과거의 조선시대의 연상군이나 광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광해 평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동법도 나오고 거기가 청에 대한 중립외교도 나옵니다. 명청 중립외교.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얼마나 그렇게 공교를 했을까? 그 시대는. 광해가 떠나고 난 뒤에 연산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성자들은 그러니까 중종반정, 인조반정, 중종시대, 인조시대 때 얼마나 많은 매도를 했을까? 또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지금은 이렇게 역사가 한쪽 진영으로 흘러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한 시대를 마음껏 요리하고 그냥 절단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전두환 시대라고 잘 된 건 없겠는가? 왜 조문도 못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이 돼버린 조문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문합니다라고 썼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페이스북과 당에 올렸다가 내려버렸다. 전 대통령을 빼버렸다. 조문도 빼버렸다. 이게 코미디가 아닌가? 이게 여론이고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 전두환 떠난 날 광주에 무지개 떴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력이고 언론의 수준이고 오늘 정치 현상인 것이다. 이걸 누군가 깨트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이런 아주 주술 같은 이런 아주 샤머니즘적인 일방적인 공격, 편파, 왜곡 이걸 깨트리는 사람이 공정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걸 깨트리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나타나야 된다. 우파에 이렇게 매몰차게 돌을 던지면서도 좌파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왜 노무현은 극단적인 선택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공소시효가 사라지듯이 공소권이 없어지듯이 노무현 7세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반대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그렇게 국민들이 원망받았고 마침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 대신 떠오르는 게 바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포장돼서 마침 노무현 정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고 나왔다는 걸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대중도 그렇게 비자금 그리고 북한에 자금 보낸 거 자녀들까지 비리 세 명의 자녀가 다 구속된 그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가 입을 다물어버리고 김대중이 마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온 일상을 바친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왜 전두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공격하고 있나? 그러니까 전두환을 죽여놔야 그래야 박정기도 죽고 이미 박근혜는 죽었고 이명박도 이미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우파 지도자 뭐 없습니다. 사실은. 이승만도 독재 프레임이 갇혀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좌파의 나라 그래서 생일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 쏙지 말아야 되는데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전두환 다시 한번 북한 참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도 90대 노인을 알츠하이무병원을 앓고 있는 광주까지 내려오게 해가지고 거기 재판받게 하고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사죄하라. 광주 시민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어린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전두환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고 욕설을 하게 하고 전두환 굴욕상을 만들어가지고 꿀잔채를 놓고 손을 되게 묶어놓고 거기에 치고 때리고 했던 이런 일련의 퍼포먼스. 이게 그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한 역사를, 한 정파를, 한 이념을 깨고 부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문재인 시즌2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공과가 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 있다. 역사는 반드시 공과를 평가해야 되고 더구나 오늘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망자에 대해서는 예월을 갖추는 게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에서는 오래된 상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떠난 날에 광주에 무제기가 떴다. 이게 오늘 언론의 제목입니다. 이런 언론 상황 아직도 어디로 기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은 여기 언론 상황 보고 기울어졌다고 그래서 모두가 언론이 되자 하면서 댓글 달기,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씨이라고 하면서 학살자, 사과하지 않을 것 같다. 조문할 예정, 조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도 조화도 조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좌파 세상이 되고 또 좌파들이 더욱더 가속화 가고 있는 길인데 우파들은 가만히 뉴스 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아, 전두환 잘못된 건가 보다. 전두환 말을 한 번 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학습돼 있고 적응돼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